슬슬 잠 온다 자장가 부르고 끝내줘 엄마한테 불러달라고 하세요 오빠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랑 5살도 차이가 안 나세요? 그게 내 탓이야, 니 탓이야 니네 부모님 탓이야 지금 몇 시지? 아 이제 나 시계 차고 있지 너무 신기하다 하복 치마를 입으라고? 어? 닥치고 해라 나 마흔 둘이야? 마흔 하나지? 본인 나이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